솔직히 이번 개인 무대 중에 수빈 형 무대가 제일 기대돼죠. 너무 자기 같은 거 걸러가지고 장갑 끼고 막 그러지 않아요?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일단 얼마나 싱글벙을 웃으면서 할까? 이 음 처음 들어봤어요. 딱 그 제2의 돌핀 느낌. 한 곡 하면 목이 바싹 말라있어. 한 곡 하면 목이 바싹 말라있어. 그래? 아니 내 춤을 못 참기겠대요. 너는 춤을 안 추니까. 그럼 너도 추지 말고 가. 귀여운 녀석. 저 어땠어요? 별로였어. 니한테 물어본 거 아닌데? 나 어땠어? 나쁘지 않았어. 니한테도 안 물어봤어. 저 어땠어요? 이거지. 잘 어울려. 해멸을 안 해갖고 그렇지. 또 옷이랑 해멸을 입으면 약간 가고 싶어. 가줄만 할 겁니다. 저 그냥 Y2K로 이렇게 점프스툰 입는데 여기까지 안 입고 그래 그런 거 입어야 돼. 딱 우리 그때처럼 You must come back. 입었고 약간 그거랑 비슷해. 헤어밴드까지도 있고 아니면 캔디? 아 오히려 캔디 좀 더 가까울 듯. 그치. 헤어밴드에 곡을 쓰고 그 반팔티 그냥 흰 무지티에다가 이거 점프스툰 이렇게 반만 해도 허리에 묶고 아니 여기가 너무 좋아. 저는 태연이 무대가 개인적으로 기대됩니다. 맞아. 보고 있으면 신나요. 저는 근데 수빈 형 같은 곡 했어도 좀 잘 살렸어요. 당황스럽네. 헤이. 염폼고. 디치는SP죠. 미션의 역사는 진해! 라츠 고! 미션의 역사는 미션의 역사는 미션의 역사는 하하하하 잘생겼다. 센 건 이제 태연이가 해주는 거고 길티도 있는데요 뭐. 진짜. 슬퍼서. 그녀의 뮤직비디오를 프라이크는 결정하는 중 그녀의 뮤직비디오를 그녀의 뮤직비디오를 그녀의 뮤직비디오를 아우 응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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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라 맘 좋은 빛 I love you, I love you, I love you, I love you 사랑의 미소 하나만 준다 사랑의 미소 하나만 준다 사랑의 미소 하나 사랑의 미소 사랑의 미소 하나만 준다 제이어스 대여다~~ I don't understand I'm very sad that calls it light And don't realize 한글자막 by 한효정